안녕하세요. 수고영입니다. 오늘은 무려 1년을 가까이 기다려서 받은 린디라는 미소성 아이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어이가 없으면 우수만 나옵니다. 진짜. 일단은 다른 분한테 양도를 받은 아이예요. 폼양도라고 하죠. 보통. 뼈갱인지 솜갱인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솜갱인 것 같더라구요. 나름 귀엽게 생겨서 맘에 들어갔고 중독사이트에 사려다가 품종돼갖고 한국사이트상 구매한건데 위치품이라고. 인형 많이 파는 곳이 있어요. 광고영상 아니구요. 근데 여기서 기간 내 입금하고 그래야 또 순착순에 들어와서 파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 스타일을 일단 구매했는데 11월달쯤에 운송 예정이라 했고 그전에 주문했거든요. 6월달인지 4월달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너무 늦게 보내셨어요. 왜 늦게 보내셨냐. 왜 이렇게 안오냐 했더니 저한테만 누락이 되서 안갔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받아보신 특전도 받았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이게 없으실거거든요. 저만 있을거에요. 보시면. 제작자님이 너무 늦게 보내셔서 죄송하다고 하나 더 보내드릴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우선 이 고무줄은 다른 인형 사면서 받은거라 얘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구요. 일단 출생증처럼 린디가 특전이 이건거 같더라구요. 이 캐릭터를 모티브로 만들었나봐. 되게 귀엽게 생겼어. 나는 남자 캐릭터인거 같던데 네일러스트의 신비한 분안의 요정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귀여워. 근데 약간 얼굴이 경락마사지를 받아야될 것 같아요. 털은 되게 보들보들 복실복실해가지고 나름 맘에 들구요. 귀도 독특해. 나비요정 컨셉인가봐요. 그쵸? 손에 접착제 묻어가지고 눈에 자수가 되게 독특해요. 알록달록해가지고 나비 배쪽에 가슴파게 트레이더 마크도 있고 파란 물감에 손에 묻어있고 인형에 묻었는데 닦아내면 되겠죠? 아크릴 물감이라 잘 안닦이긴하겠지만 빨면 빨릴거에요. 아마 그쵸? 손에 물감 부은채로 인형을 만지는게 아니었는데 좀 후회되네요. 빨면 빨린다 그래도 지금 닦는중 열심히 닦는중이에요.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닦아야돼. 여기 지금 트레이가 더럽죠? 닦아야되는데 여기도 안닦아가지고 백종 닦아냈구요. 보면은 팔도 군벌바닥 아니라 좀 신기하게 생긴 팔 팔 느낌? 입은 일자에요. 팔은 색깔이 좀 다르구요. 여기 뒤에는 엉덩이에 묻었는데 또 아 트레이에 있던게 엉덩이에 묻었나봐. 애기 엉덩이 같은데 무너져 맘에 아파하고 닦아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다. 뒷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인형인데 좀 늦게 받아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 특전 하나만 더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코스터에요. 링디 코스터. 이름이 링디구요. 근데 이번에 만든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해보신건가? 머리부터 수입해보신건가? 주머니 새로 하셔서 이렇게 노락됐다고 두께 보내주셨어요. 한 1년만에 받았어요. 인형으로. 호수 따란. 너무 귀엽죠? 아까워서 안쓸 것 같은 느낌? 잘 보관해뒀다가 고추박스에 넣어놓고 뭐 기념으로 보관을 해두던가 해야겠어요. 얘는 출생증 있는 쪽에 넣어두면 될 것 같구요. 그쵸. 이제는 출신증이 따로 없나? 옷을 입혀줘야 하는데, 옷이 없으면 리뷰를 안 할 때에 들어요. 전에 입혔다가 아까워서 인형이 재활용할 때 쓰는 인형한테 입히기 아까웠는데 홀피업이라고 해서 누나 애한테 입히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남캐지만 여캐처럼 생겨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 약간 꿉슬꿉슬한 꼬부머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옷도 이제 한번 입혀보고 못 보내주셨던 분이 이 브로치 부분을 모작내켜서 엽자재를 붙여서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밑에서 위로 올렸더니 물에 걸렸어요. 갈아입히는데. 뱀파이어처럼 박쥐의 포인트고 금박도 되게 잘 되어있고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고 귀엽지 않나요?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뱀파이어는 잘 어울려요. 그리고 린디의 단점의 독특한 점은 이렇게 떼진다는 거 자격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걸 잃어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따로 두긴 하는데 얘는 붙어있는 게 나비워전 컨셉이 잘 맞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빼도 눈 사이가 미간이 좁아버워가지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모자도 한번 씌워줄까요? 모자가 또 독특적인 게 좀 독특한 게 일단 얘도 집어넣고 올게요. 보니까 코스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이거 주문이구나. 1800원 추가로 주문이 있는데 제가 주문을 안 했는데 늦게 보내주셔서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귀엽죠. 모자도 한번 씌워줘야겠어요. 어쨌든 간에. 린디의 코스처는 그냥 같이 주신 것 같고 늦게도 또 보내주셔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볼 게 있었는데 1단식과 인형이 우리 방어. 방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방농자 인형은 최근에 왔는데 중국 창통처럼 생겨서 반품하려고 했는데요. 여기다 달아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린디용으로 주신 것 같은데 모자 씌웠거든요. 되게 잘 어울려서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인형을 쓰면 되고 너무 귀엽죠. 마리아 앞에 쓸데없이 왔는데 반짝반짝 거려서 옷이 되게 이쁘잖아요. 앞에 설명이 쓸데없이 길었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코스터가 아니고 이 코스터를 같이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주셨다. 어쨌든 인형은 1년 가까이 기다렸다 받았다. 구성은 제가 다시 물어볼 건데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이쁘답니다. 자주 봐. 귀여워. 이렇게 린디 리뷰를 마쳤는데 1년판에 보기에는 뭔가 아쉽지 않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탑로더 모아놨는 거래요.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탑로더 모아놨는데 안 보이네요. 얘는 헛고생했어요. 이 아이는 저기 뒤에 홀더 있는 쪽에 놓아두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고정하는 게 지금 맛이 가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돼서 그리고 하고 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너무 피곤해. 여러분들 신발 너무 아기잖아. 길레이스 시마들 축이라 딸깨끼리 너무너무 귀여워. 린디였습니다. 나비 요정 린디 여기 뭔가 붙여있는 상태로 마무리하는 게 더 귀여웠습니다. 근데 저는 없는 게 더 취력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웃어버렸는데 하나도 무상하나 어디갔니? 장치가 있다면 나에게 손을 들어 알려줘. 일단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뻐하게. 안녕. 안녕. 이벤트 스크림도 넣어둬. 이벤트 스크림도 넣어둬. 이 스크림도 좀 모아져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크기가 큰 사이즈였지만 다 안돌아와가지고 개털 누른 거 치우고 그리고 이 스크림도 좀 모아져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이 스크림도 좀 귀여워요. 수익률이 없었거든요. 다른 스크림도 꺼내줄까요? 수익률이 많을 것 같던데 아직은 안썼지만 이렇게 꺼내주고 이 스크림도 꺼내줄시다. 이것도 꺼내주고 얘는 라떼문주제 언젠가 할 것 같아서 꺼내주고 그냥 막 오만에만 꺼내주세요. 오만에 스크림도 안쓸 것 같은데 여다 볼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스크림도 많이 모아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나올 일이 없는데 이거는 코카콜루 3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인형까지 딱 개구리 인형까지만 모아주시다. 얘도 쓸데가 없긴 한데 장식품이니까 꺼내줄까? 일단 장식해놓자. 됐다. 그러면 딱 이 아이들만 넣고 집어넣게 하고 딱 그때만 어쨌든 어머나는 이렇게 해도 오만에 센차 빠르리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위탄이 너무 귀엽죠? 그동안 오는 것 같아요. 경양 구루미 근데 구루미는 두개 시켰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펠리움실 뒷장 이거 따로 넣어도 돼요. 다른 애들 출생일차 넣어도 돼요. 근데 거기 파나라고 일부러 안 넣었어요. 뒷모습도 이뻐가지고 펠리움실 펠리움실 이 것도 귀엽지만 위로카노도 귀엽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야 스티커 붙어있는 것처럼 무룩이 펠리웁이 경야 추가에요. 여기다 또 뭐 넣어도 돼요. 투명하게 링디리는 이따가 넣을까? 아냐 겹쳐져서 안예보 그리고 얘는 이름은 몰라요. 얘도 안 넓게소녀 같은건데 이름은 잘 모르고 그다음에 프릴리 얘는 뒷모습 카오루 이거 쿠쿠마 밑단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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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그어져있냐 여기 왜 그어져있냐 여기 출생증까지 출생증을 옮겨서 넣어야 돼 아 여기 이게 앞에 얘가 뒤구나 여긴 여기다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편안하고 넣어놨나보다 옮겨줄게요 뒷모습은 여기다 1분화로 볼 필요 없어 아 이 모습 뒷모습도 바치보나가 있다 넣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보이니까 뒷모습이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 있었네 가본가봐 뒷모습도 보인 모습도 하고 이제 링딜까지 그러면 여기도 보이니까 링딜을 빼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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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에다가 넣을게요 귀엽다 린디 이렇게 해서 마모리리 딱 맞죠? 귀엽죠? 여기다 넣을거거든요 여기는 쓸데없잖아요 그렇죠? 응 아니야 다른 표정도 생기면 다 넣을게요 아닌가 아 순도가 린디언니깐 먼저니까 그냥 여기다 둘게요 저희분들이 주늘한건 아니겠지만 전 그래서 나름 컬렉션이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귀엽네 이쪽으로 어떻게 해줄까요? 귀엽다 웽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깃 60원 다음은 언젠가는 필라멘트 녹이길 바래요 그 뭐냐 라떼 민두기 갖고 와서 어쨌든 마무리 안녕